서울시가 19세에서 34세까지 적용했던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39세까지 확대합니다. 청년할인을 받으면 6만 2천원, 따릉이 포함시 6만 5천원인 일반권보다 7천원 저렴한 월 5만 5천원이나 5만 8천원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기간 내 이용한 금액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후 할인금액 7천원에 만기 사용개월수로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시는 35에서 39세 청년의 차량 보유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청년의 교통비보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